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부터 경상남도는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600억 원 정도를 절약하겠다는 건데요. 새누리당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날린 해외 자원개발 실패의 주역들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윤상재 이 자원외교 5인방을 청문회에 세우는 것도 안 된다고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간 연장도 못하겠다고 해서 이제 국정조사가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타파는 이들을 반드시 청문회에 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라는 캐나다 석유기업을 인수했다가 1조 7천억 원을 날렸는데요. 그때 자문을 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있던 메릴린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베스트가 묵은 날이 뭔지도 몰라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1조 7천억 원의 국민 열쇠가 낭비됐지만 이 기회를 틈타 돈을 번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9년 하반기 한 의문의 투자자가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7월에서 9월까지는 조금씩 주식의 양을 늘리더니 10월에는 100만 주 가까이를 더 끌어모았습니다. 하베스트가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처였을까? 2009년 8월 하베스트가 공시한 상반기 경영 실전. 부정적인 지표들로 가득합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나 줄었고 영업 손익은 1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부실 기업에서 돈을 빼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실 이 투자자 역시 2009년 상반기에는 줄곧 하베스트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1분기에는 26만 주, 2분기에는 100만 주를 팔아 6개월 새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의 40%를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9년 7월은 석유공사가 메를린치의 자문을 받아 하베스트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시기입니다. 당시 협상은 양측의 비밀유지협정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마치 석유공사와 하베스트의 계약이 10월 중순 파결될 것을 예상한 듯 한 달 새 100만 주 가까이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겁니다. 뭔가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투자였습니다. 하베스트 인수협상이 마무리된 2009년 10월 이후 이 투자자가 보인 행적도 수상합니다. 석유공사는 10월 21일 인수계약 당시 하베스트 주식 전량을 주당 10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주주들에게 대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석유공사가 대금을 지급한 주주 명부에는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300만 주 이상을 보유했던 이 투자자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시장에서 거래된 하베스트의 주가는 9달러 후반대 석유공사에 매각하면 주당 20, 30센트 가량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어떤 이유인지 이 투자자는 미리 모든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5개월 새 이 투자자가 벌어들인 돈은 약 330만 달러 우리 돈 34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특수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후 자신의 투자 흔적까지 지우는 용의 주도함까지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 수상한 투자자의 이름은 BGI 즉 바클레이즈 글로벌 인베스터스 하베스트 주주명부에는 10월 20일 현재 기관 투자자 순위 2위와 4위에 각각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스타파 취재진의 확인 결과 이 회사는 하베스트 주식을 다시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직전인 2009년 6월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인수 합병됐습니다. 그리고 BGI를 인수한 블랙록의 최대 주주는 바로 메릴린치 결국 BGI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를 소개하고 인수까지 주선했던 자문사 메릴린치의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하베스트 주식을 매집한 겁니다. 지문구조상 특수관계에 놓인 두 외국계 자본이 한국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내부 거래를 통해 거액을 따로 챙겼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메릴린치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합병을 주선한 대가로 767만 달러의 성공 보수를 챙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메릴린치가 최대 주주인 BGI는 하베스트 주식을 사고 팔아 별도의 33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겁니다. 결국 국민 열쇠 1조 7천억 원을 증발시킨 하베스트 인수협상을 통해 이 두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모두 1,100만 달러 우리 돈 1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금융회사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3자에게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더불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BGI가 메릴린치가 갖고 있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이 같은 수세 차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메릴린치 자회사뿐만 아니라 기관, 개인 투자자들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석유공사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캐나다의 증권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메릴린치 측의 내부 거래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메릴린치의 미디어 담당자인 마크 생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방침상 자세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조 7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그 배후에 MB 집사 아들을 고용한 해외 투자은행의 논간이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소중한 우리 국민 혈세가 또 한 번 투기 자본의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을 고용한 메릴린치는 자회사가 하베스트의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석유공사에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라고 자문합니다. 메릴린치가 작성한 바로 이 평가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메릴린치는 하베스트가 정유 부문에서만 2조 원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면서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분석해보니 하베스트는 당시에 스스로 사업 전망이 어둡다고 자평하고 있었습니다. 메릴린치는 결국 스스로 부실기업이라고 자인한 하베스트사를 우량기업으로 과대평가해서 사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은 이익을 챙기고 우리 국민에게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안긴 것입니다. 황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매분기 경영실적을 공개합니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하베스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베스트사 홈페이지에서 주주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베스트사의 경영실적 자료들입니다. 2억 달러가 넘는 굿윌, 즉 영업권이 장보가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이 하베스트사의 2009년 상반기 공지자료를 찾아보니 이 말은 하베스트사의 정유 및 판매 부분의 영업권 가치가 모두 삼각됐다. 즉 앞으로의 업황 전망이 어두워 기존 영업권의 값어치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굿윌은 아무래도 인수한 사업 분야에서 예전과 달리 미래 전망이 좋지 않다든지 예전에 생각했던 미래 회수 가능액이 예전과 달리 많이 낮아졌다든지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영업 환경이 악화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2009년 당시 하베스트사의 영업실적은 악화일로였습니다. 특히 2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매출 총액은 31%라 감소했습니다. 5월 달에는 석유 제품의 정제원가가 판매 가격보다 높아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손실이 늘어나는 역마진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장부상 2억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됐던 영업권을 장부에서 모두 손실로 처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유산업 부문의 현황과 미래가 어렵다는 것을 하베스트사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경영공시자료는 2009년 8월 10일 공개됐습니다. 멜린치가 소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위해 하베스트에 대한 최종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두 달 전입니다. 따라서 멜린치가 하베스트의 이런 암울한 상황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멜린치가 몰랐다면 소유공사의 주 자문사로서 이미 일반에 공개된 경영공시자료조차 제도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어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멜린치가 소유공사에 제출한 자문 보고서에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에비타, 즉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이 크게 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따져보니 숫자가 이상합니다. 멜린치 보고서에 나와있는 하베스트 정유 부분의 오펙스, 즉 운영비용은 5,700만 달러.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하베스트 공시자료에서 확인한 운영비용은 1억 1,676만 달러였습니다. 하베스트사의 공시자료가 캐나다 달러와 기준이고, 멜린치 보고서는 미국 달러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두 숫자의 차이는 배 가까이 납니다. 멜린치의 숫자대로 운영비용을 계산하면 당연히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에비타. 즉,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도 대폭 늘어나 1억 1,800만 달러가 되지만, 하베스트사의 원래 공시자료대로 계산하면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은 7,100만 달러로 대폭 줄어듭니다. 에비타라는 개념을 굳이 계산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근사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비타가 어떤 사업의 프로젝트의 현금 창출 능력을 쉽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실가치는 얼마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좀 괜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멜린치가 정유 부분에 들어가는 운영비용을 절반으로 축소해, 하베스트 정유 부분의 수익 창출 능력을 66%나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베스트사가 좀 더 매력적인 매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종의 숫자 장난을 통해 수익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은, 이후 하베스트사의 실적에서도 뚜렷히 반증됩니다. 서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이듬해인 2010년, 하베스트사의 정유 부분 단기 순이익은 9,600만 달러의 적자, 2011년에는 적자가 1억 달러를 넘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적자폭이 6억 달러대로 급증했습니다. 서유공사의 자문을 맡은 멜린치가 운용비용을 일부러 적게 잡아 수익성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하베스트의 기업가치를 높여줬다면, 이는 인수합병 업무를 맡은 투자자문사로서는 패선은 안 될 중대한 과실에 속합니다. 멜린치 측은 이 부분에 대한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사기에 가까운 인수자문을 받은 서유공사의 서문교 사장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장의 출석에 멜린치에 대해 모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록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순입니다. 황일순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실상을 고백하고 책임져야 할 텐데 자원 공기업들은 면피에 바쁩니다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광물자원공사는 국회의원들에게 회명 자료를 뿌렸는데요 박수를 받으며 시작했지만 지금은 부실자원 외교의 상징이 돼버린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투자 현직 장관조차 무리한 투자라고 평가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코레스는 2012년에 공사 최초의 운영권 사업인 연산 5만 톤 규모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을 인수하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처음 볼레오 사업에 뛰어들 때 지분은 10%에 불과했으나 2012년 채무불이행 위기 속에 합작 파트너사들의 지분을 마구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광물공사의 볼레오 인수 이후 건설 상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입니다 건설비 누계를 보니 2012년 1월 3억 6천만 달러 2013년 1월은 7억 4천만 달러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서류상으로 3억 8천만 달러 4천억 원 가량이 투입된 것입니다 같은 기간 공정률은 24%에서 52%로 배 이상 높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그만큼 진행되지 않았고 2012년 투자에 4천억 원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2012년 1년간 현장의 모습입니다 문서에 적힌 것처럼 공정이 배 이상 진척됐다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광물공사의 답변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볼레오 관련 의혹이 집중 제기되자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에게 해명 자료를 뿌렸습니다 해명 자료에 들어있는 2012년 외부 건설 공정 현황입니다 광물공사가 첨부한 사진 3장 처음과 끝 사진을 비교하면 한눈에 봐도 1년간 공사가 꽤 진척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뒤 사진은 그의 12월 사진이었지만 앞 사진은 2012년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볼레오 광산 운영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낸 2012년 1월 사진입니다 광물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사진과 비교하니 한눈에 봐도 확연히 다릅니다 사진 속 원형 구조물들은 물을 거꾸로 흘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농도를 높이는 카운터 커런트 데칸테이션 이른바 CCD라 불리는 농축시설입니다 광물공사가 2012년 초 볼레오 현장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사진에는 누런 흙이 드러나 있지만 실제 2012년 초 상황은 이미 콘크리트 가설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2012년 초반이라며 첨부한 사진이 실제로는 훨씬 이전의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광물공사의 이유를 물어보려 했으나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홍보실조차 일주일이 다 되도록 답변이 없었습니다 광물공사가 4천억 원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짜 사진을 제출한 것은 돈이 현장에서 쓰인 것처럼 꿰맞추기 위해 공사 진척을 실제보다 과장하려한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2012년 당시 볼레오 현장에는 2천여 명의 작업 인력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파견된 인원은 기술직 한 명 뿐이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뒤늦게 현장에 실사팀을 보냈습니다 현장 회계 인력 11명 가운데 무려 7명이 공석이었고 현장 회계 조직이 와해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사팀은 한국에서 인력을 시급히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회계 조직이 와해됐다 자금과 관련된 조직이 와해됐다는 소리인데 거기에다가 돈을 계속 갖다 부어버리면 자금을 통제할 선이 없다는 거죠 채권은행인 미국 수출입은행도 감사 보고서를 통해 볼레오 현장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사기 혐의도 발생했다고 언급했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회계 관리조차 되지 않는 곳에 수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은 4천억 원의 행방이 참 묘연합니다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의혹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2천억 원 안팎의 돈을 현장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써버리고 회계적으로만 현장 공사에 투자했다고 거짓말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이것은 정책적 무능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조직적인 어떤 부정과 부패에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가짜 사진으로 국회를 속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벌레오 광산 4천억 원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자원개발 실패의 책임자들을 죄어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내자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5인방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의 특위 연장도 안 된다는 것인데요 과연 국민의 뜻은 어떤지 뉴스타파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81.6%가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67%였습니다 현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인 채택 문제로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원래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증인 채택은 물론 활동기한 연장에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연장을 하더라도 증인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 차라리 여기서 종료하는 것이 낫겠다 서로 양측에서 요구하는 5명을 무조건 부르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을 수 없다 국조특위 기관 연장을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연장을 하자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5인방을 결코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해도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부에서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81.6%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8명꼴로 특위 기한 연장에 찬성한 반면 충분히 조사됐으니 끝내야 한다는 의견은 10.5%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찬성 67.2% 반대 17.3%로 증인 채택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 안에서도 찬성이 46%로 반대 29%보다 높았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58.7% 반대 29%로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안에서도 찬성 39.5% 반대 49%로 조사돼 찬성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임의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는 청문회 증인 칠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자주개발률 달성이라는 미명 아래 에너지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가 이뤄졌고 엄청난 세금이 낭비된 만큼 정권 책임자들의 청문회 증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줘야 검찰에서 이 단서를 가지고 계좌를 추적한다든가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고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7일까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의 의견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그대로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뉴스타파 현덕수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아이들 전체를 먹인 무상급식 예산이 2조 6천억입니다 해외 자원 개발로 날린 돈은 이미 손실이 실현된 것만 그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이 아깝다면서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큰 혈세를 날린 책임자들은 철저하게 비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해야 한다는 국민이 82%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국민이 67%입니다 투기부터 연장하고 증인 출석 문제는 야당과 대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5인방을 결코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그대로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5개월 새 이 투자자가 벌어들인 돈은 약 330만 달러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뒷사진은 그의 12월 사진이었지만 앞사진은 2012년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운영비용은 5,700만 달러 멜린치가 정유 부분에 들어가는 운영비용을 절반으로 축소해 하베스 정유 부분의 수익 창출 능력을 66%나 부풀린 것 아니냐는 운영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him Owl 흘러 èces 감사합니다.